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민주당 창준위 공동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정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주권당 창당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박수철 당원님인가요? 말씀해주셨는데 어머 웬일이야. 제 마음 같은 얘기를 그냥 다 해주셔가지고 야 이게 아 이렇게 동병상년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동병상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창당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대전 서울 창당했고 다음주에 강원 그리고 경기 창당을 하고 다음달 내년 1월 말쯤에 지금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이제 국민주권당이 사회민주당의 선배정당이 됐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축하드립니다. 앞서 우리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헌법조항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이 우리 국민주권당과 함께 윤석열 탄핵운동본부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탄핵은 정말 정상적인 국정의 정상 과정이고요. 국민들이 질서정연한 소환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탄핵은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국민이 기본을 지키는 정보, 국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정보를 다시 만들겠다는 게 그게 당연한 국민의 권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정치적이라는 이유으로 뭐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되는 정말 정치적인 아주 야비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가치와 비전을 중심에 둔 정당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주권당 이미 당명에서 분명한 가치와 비전,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대 정책과제를 봤더니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게 나락골이 이게 무엇이냐라고 곳곳에서 정말 곡소리가 나는 지경이 왔습니다. 국민주권당 당명처럼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이어가지 않도록 하루속히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민주당 아직 창당은 안 됐고 내년 초에 창당할 예정인데요. 우리 국민주권당과 함께 힘차게 손잡고 윤석열 탄핵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